가수 남일회의 시가 불렀던 미국당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는 제리갈 9시를 알려주십니다. 잔방에 화성 방지하기 있습니다. 파도 위에 빛이 쳐다라 전방에 과속 방지능이 있습니다.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. 전방에 과속 방지능이 있습니다. 총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. 무단훈난 사고 다발 공간입니다. 사장님 저의 5명을 태울 수 있네요. 죄송한데 안 됩니다. D차에 의한 데 오래. D차 물어보세요. D차. 뭐니? 어 뭐야? 조용목이 나오게 조용목으로 오세요 조용목으로 에이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카드를 줘 안줬잖아 내 카드를 줘 어서오세요 안전페이지를 참여해주세요 아니 계산을 내가 하려면 카드 조회해 드리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할게 빨리 줘 내가 택시비도 없고 나와줘 택시비도 없다고? 응 나 걸었으면 돼 그러지 말자 추울걸? 그러고 싶어 선생님이 뭐 그럴 수 없어요? 네? 네 헛소리에요 연못에 세워주세요 예 미친 거 아니야? 연못에 왜 해? 지켜달라고 찬양에 과속 난진하기에 있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어제 알았다고 그랬지 알았어 연못에 조명을 해놓은 거 응 어제 봤어 이렇게 가뭄이 없어 가뭄을 네가 안 즐기는 가뭄을 네가 안 즐기는 잠시 후 감사합니다.